박태우신의 드라마 5나의 귀신인에서 5천원 창의 귀신이 부위된 소중한 주간보드 나봉선 역할로 소중한 첫 주연작을 맞췄는데요 그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반영 성황스러운 모습을 받으신 분이며 많은 남성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박태우신 최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이런 자료는 사실 19세트의 아이악상으로 처음 와봐서 지금도 너무 많이 떨리네요 2015년은 5나의 귀신이라는 분석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5나의 귀신 분석을 만나실 때 해주신 유지원 감독님 그리고 너무나도 잘 그려주신 양식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5나의 귀신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너무 좋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여기서 같이 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에게 같이 해서 영광으로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또 즐거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뒤에서 항상 지원해주는 저희 히데스트 스파트웜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5나의 귀신님을 사랑해주시고 제가 아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